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저희가 또 어린이날을 잘 보내는 동안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작년 붙다빔에 이어서 어린이날 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또 어제 하루 동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FOMC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나와서 또 시장은 반든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반든 기대감을 또 하루 만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너입니다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이제 어제 저녁 이제 자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린이날 아마 딱 이제 차트 보시고 아 그래 이제 좀 안정세 찾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어린이날 끝나자마자 어제 저녁 밤부터 나스닥 하락과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낸스 차트로 보시는 분들은 24시간 전 대비해서 마인 7% 이상 빠지고 있는데 아마 파월이 연준에서 잘 달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나스닥도 잘 달랬고 갑자기 파월이 뭐 앞에서는 달래지고 뒤에서는 뭘 뺐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제가 이따가 악재 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투더골드문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저런 종목들 체크하시고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어떤 이슈들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정말 뛰어난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애관장을 좀 많이 녹인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하락 자체가 사실 시장의 악재들이 반영이 됐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 악재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FOMC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는 듯 했지만 그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혹은 그 악재들이 이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나비효과라는 것들 그 악재들이 쌓여서 이제는 그게 추후에 어떤 작용을 할지 그거를 좀 많이 걱정하시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실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 흐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흐름을 타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파울 의장의 얘기 이후에 이제 다른 여론들과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이거는 숨은 내용이 있다 실제로는 0.5의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은 수치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했던 걸 또 캐치를 했고 그게 또 이 불안한 심리 작용을 또 통해서 하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어차피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시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금방 해소될 거라 시간만 주어진다 라면 그만큼 다시 회복할 거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또 현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트레이너님 네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려요 악재는 아무래도 이제 영 레포 금리 관련해가지고 파울이 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파울이 시장 달리기에 좀 나섰습니다 이제 파울이 직접 나와서 나는 0.75 금리 인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언급된 대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환호를 지르면서 3%대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나스닥이랑 굉장히 많이 커플링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40.1K, 40K까지 다시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쭉 횡보를 해주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 한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부터 이제 미 선물지수 하락과 지금 달러 가격 상승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지금 3%대를 다시 넘었어요 전일 대비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1%대가 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면서 이제 나스닥이 장중에 아마 주식 같은 거 개별 주식 아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확인하실 정도로 이제 폭락을 했고요 이제 나스닥이 어제 4.99%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아마 업비트 기준으로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아마 거의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을 이렇게 잘 달래줬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아마 많은 이제 뉴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은 앞에서는 달래줬지만 파월이 0.75, 0.1% 이상 금리 인상까지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파월의 말을 좀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이런 것까지 사실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어려운 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만약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돈이 생깁니다 뭐 100억, 1000억 이런 돈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이제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루하루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일수록 하루의 화폐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 콜금리나 RP 아니면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 이런 쪽에다 이제 돈을 맡겨놓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맡겨놓고 이틀 뒤에 이제 회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공모주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뭐 공모 대금이 2조가 몰렸다 이 2조 증권사에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콜금리, MMF 그리고 중앙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다가 뺍니다 중앙은행에서 이걸 보통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을 통틀어서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 하에 채권을 빌려주고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중앙은행이랑 이제 개별 은행들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이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빌려주고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래포라고 하는데요 시중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런 걸 이제 래포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 이제 영래포라고 합니다 이런 영래포 거래가 있는데 금융기관에 이제 연준한테 이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를 받게 되는데 연준 파월 의장은 분명히 0.5%라고 했는데 이 금리를 0.8% 이상 이제 받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나오면서 영래포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은 파월 너 믿지 못하겠다 너 앞에서 0.5라고 하고 뒤에서 시중은행이랑 이제 자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0.8%를 받아버리냐라는 식의 이제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됐고요 영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금융 조절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금리가 0.8%가 나왔다 앞으로 시장 금리를 0.8% 이상 인상하겠다 쉽게 이해해서 0.8% 이상 인상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관련 문서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연준에서 이제 엊그제 이제 FMC 회의 이후에 회의 결과를 조금 반영한 문서입니다 앞에 쪽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앞에 쪽 자세히 뭐 보시면은 기존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써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물가 성장 지수라든지 지금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다 이걸 잡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콜 금리를 0.8% 이상 이상 리미트로 하고 하루에 1,6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연중중앙은행과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있어서 0.8% 금리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적혀져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 문서가 발간, 이 문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언론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파월이 앞에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 정말 이제 좀 거짓적인 모습이었구나 아 뒤에서는 이제 시중은행과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금리를 0.8% 이상 올려버린 0.8%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시장에 언급됐었던 0.75% 이상 금리 최대 0.8이니까 0.75랑 지금 1% 사이 구간으로 지금 금리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라는 거는 앞으로 그 이상 빅스텝을 지금 파월이 앞서서는 0.75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0.8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빅스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시장에 비춰주면서 이걸 지금 문서로 공개적인 문서로 지금 이게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나스닥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빅스텝도 빅스텝이지만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5월 9일 날 종전 행사랑 맞춰서 핵 연습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저기 중국은 아직까지 상화의 봉쇄 조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의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를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런 채권금리와 이자는 이제 역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미국이죠 미국도 이제 연방 상원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은퇴 저축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피델리 이제 자산운용 여기 피델리 인베스트먼트 이제 계획에 너네 퇴직연금에다가 비트코인 지분을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을 조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계속 시장이 커져 나갈 거에 대해서는 회의론적인 부분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개별 은퇴를 설계하는 이런 자산에 조금 이렇게 너무 큰 변동성을 가진 종목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 퇴직연금 계좌 아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DC형 IRP형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개별 주식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넣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때 비트코인만 이렇게 집어 넣는 거는 저도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투자 자산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는 너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고 지금도 아마 IRP DC형 같은 경우는 ETF만 추종할 수 있도록 아니면 펀드만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금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좀 적절한 제재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너무 위축받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 역레포 금리를 0.8%로 인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얘기와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코인환수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떤 거냐면 일단 고용지표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최근에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 무역 관련해서 내용도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첫 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러시아의 유가가 상승을 했었죠 그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적자는 그 전에 비교해서 22.3%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적자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입도 좋아졌고 수출도 좋아졌는데 왜 적자가 늘었냐 그러면 수입은 기존보다 얼마만큼 더 가격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아이폰을 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왔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지만 제가 이 아이폰을 파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아이폰을 100달러 하던 거를 110달러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 수출은 잘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와 반대로 수입이 이 수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한데 이 수입의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특히 그 부분은 유가 정도가 정말 유가와 천연가스 정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극대화가 되었지만 수출의 비중 수입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4월 기업 고용이 이제 예상보다 적은 24만 7천 건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500명 이상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본 베이스가 있고 자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임금 인상도 충분히 단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쫓아가기 힘든 소기업들 있죠 이 소기업들은 아직 기업적인 인력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500명 이상의 기업들은 32만 천건으로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50명 이하의 기업들은 12만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빡빡해지면서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들은 비용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승을 통해서 임금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내용을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당장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람을 구하는 직원을 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 나는 이제 욜로를 좀 많이 지향하는 사람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임금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 임금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임금을 좀 제대로 찾기 위해서 또 빠르게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4월에 비농업고용보고서가 또 현지시간 6일 날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저번에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왔었어요 비농업 부분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좀 안도감을 가지고 뭐 파월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파월에 대한 불신감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신감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그러면 파월이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닐 거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앞에서는 시장을 돋구기 위해서 좋게 좋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도 다른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지는 부분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보고서나 측정에 대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시간 6일날 비농업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진짜 잘 나온다라면 고용지표가 정말 좋게 나온다라면 경제가 확실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빙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지켜보면서 반등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연준은 이제 여전히 증시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4일날 FOMC 발표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은 여전히 증시의 친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주가가 더 떨어져도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파월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증시와 무관하게 가계와 기업 재무 상황이 너무 좋다 특히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증빙을 하기 위해서 6일날 지표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는 우리 시장의 증시를 좀 돋구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증시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신경 써야 되고 고용지표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패드 입장에서는 이 증시는 제일 밑에 있는 3순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좀 거짓말이더라도 화이트 라이라고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작용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나 공급 관련해서 지금 상하이나 중국 자체의 봉쇄가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2분기 실적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예측을 했던 것보다 낮게 낮춰놨죠 그 부분들이 우려가 사실로 변하면서 앞으로 나스닥이 조금 많이 휘청거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걱정하지 마셔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나스닥과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 거의 웬만하면 커플링이 돼서 지속적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새 조금씩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비해 조금씩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스닥과 암호화폐 디커플링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이고 나스닥이 떨어지더라도 암호화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2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미국의 4월 기업 고용 역시나 소기업들에서 인력난을 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 되고 있는 장세에서 이후에 디커플링 되면서 또 독자적인 장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호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트리너님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사실 시장에 호재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스피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때 시작을 하고 있고 달러도 1270원을 넘어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호재가 없어서 오늘은 호재보다는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래소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원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특금법 실행을 3월달에 했죠 3월 25일날 트래블도 적용이 됐고 적용된 지 이제 한 달하고 좀 이유가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불편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또 거래소를 이렇게 규제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규제 안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좀 안심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4개를 제외하고 다 이제 지금 원화 거래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아마 거래대금 1등은 당연히 업비트가 75%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 빚섬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래소들이 약 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63개 정도 있었는데 단 29곳만이 이제 특금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 신고 마쳤고요 그중에서 원화 마켓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곳이고요 그 다음에 실명 계좌랑 이제 정보 보호 관리 체계죠 IS, MS 인증 맞춘 곳 4개 이거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하루 거래대금이 약 11조 정도 지금 최근에 나온다고 해요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원화 마켓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이나 다른 자산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마켓의 경우에는 거의 정말 하루에 거래대금 0.6조 다 통틀어서 그 정도밖에 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독과정 문제가 조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점유율이 50% 이상이 넘어가면은 독과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업비트 대항마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그나마 빗썸이라고 하지만 빗썸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거래소가 갑자기 치고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업비트와 더불어서 이제 K뱅크 K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치를 보면은 뭐 K뱅크 인터넷 첫 번째 은행이었지만 굉장히 부질 부실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대주주의 KT가 이제 거기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걸림돌이 되었고 BC 카드로 이제 대주주를 변경하고 난 이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 업비트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살아나서 K뱅크도 뭐 하루에 지금 이용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하고 작년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상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BTC 비트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가 약 하루에 한국이 약 전체적으로 3.7% 그리고 미국이 84% 일본 6.9%에 이어서 약 3등 우리나라가 정말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타 국가 대비해서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7조 정도 들고 있고요 전체 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시가총액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800 지금 한 8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7조 정도를 그냥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 제외하고 그 정도 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리플 리플을 6조 정도 들고 있어요 이더리운보다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리플 같은 경우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많은 리플 홀더분들이 국내에 계시다 리플 시가총액이 40조인데 55% 거기 리플 재단과 빼면은 거의 뭐 이제 3분의 1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최근에 이제 엊그제 또 GMT 코인이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죠 이런 코인들 상장되는 흐름을 봤을 때 레이어드 원 코인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디파이 섹터들 웹 3.0이나 디파이 섹터들 굉장히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종목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빈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19,000개 정도 아마 오늘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보시면 19,500개 정도? 19,700개? 그 정도 이제 전세계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개수가 약 4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돼서 좀 핫한 종목들 GMT도 이제 바이낸스에 먼저 상장되어 있는데 좀 늦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조금 유망 있는 코인들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조금 상장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전세계 시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업비트가 2등을 한번 찍은 적도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으로 빨리 도약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었죠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이런 핫한 종목들 빨리 빨리 상장시키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호재가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현재 특금법 개정과 함께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아스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과는 별개로 항상 저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기업들은 열심히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부터 백화점 그 다음에 쇼핑몰까지 이제 NFT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테픈이라는 앱과 그 다음에 NFT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NFT에 정말 잘 활용된 사례라고 스테픈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스테픈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건드문 것만큼 물론 NFT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NFT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설치를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시면 내가 걷는 것만큼 그거에 관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NFT를 실제로 잘 활용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앱을 통해서도 당장 앱스토어나 애플스토어 같은 거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접근성도 준비가 된 실제로 잘 활용된 NFT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편의점이나 백화점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롯데와 신세계는 자사 캐릭터를 좀 NFT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생애가를 좀 구축한 이후에 이런 잘 활용된 사례를 통해서 또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편의점 업계 편의점에서도 GS 리테일이나 7-11 이런 곳에서도 자기들만의 NFT를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좀 위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암호화폐 자체는 어디에 기댈 곳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이제 나스닥이랑 커플링 된다라는 거 자체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암호화폐가 어디에 기대서 이거에 따라서 뭐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잘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을 따라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격과는 별개로 만약에 이거 뒤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나스닥에 많이 의중을 뒀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진짜 기술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부분에 다시 좀 붙어서 아 나스닥과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좀 많은 NFT가 있었다라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이 암호화폐를 좀 채택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지사가 암호화폐 채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암호화폐 및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지사 그리고 저희 이제 증권 거래나 투자 플랫폼이죠 이 로빈우드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를 하면서 아마 이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좀 선두를 이어가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과 별개 그 다음에 이 정부 입장 그 다음에 기업 입장 열심히 암호화폐에 대해 채택을 하고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잘 버티시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수님께서도 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픈의 GMT 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무브 투 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일상 속으로 NFT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앞으로 또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한 준비 행정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